1분 3초 뒤에 출발할게요 1분 3초까지 숨으시고 키보드 손 떼세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빨리 숨으세요 1분 3초까지입니다 저기 머리카락 보인다 제대로 숨어라 어디 날라가냐 너네 무슨 로켓쇼 아냐 야 너네 뭐해 잠깐 뭐 날라가던데 방금 한시방향에? 아니 여기 위에 한시방향에 뭐 날라왔어 방금 잠시만 뭐야 저거 뭐해 너네 어디가 한시방향에 머리카락 보인다 어 한시방향에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뭐야 이거 한시방향에 어디가 어디가 아니 잠깐만 향아 날아다니는데 이거 에어라이더야 25 26 27 28 29 출발 갑니다 근데 죄송한데 에 에 제가 모른척 한거에요 저도 날라가는거 알거든요 에 이거 제가 예전에 카트라덱으로 날라간거 했었습니다 에 요기하면 날라간거 알아요 저도 에 설마 이걸 모르겠습니까 에 오 시골에 어디로 날라간거지 지금 이 새끼들 아 얘네 어디로 날라간거에요 근데 잠깐만 야 그게 문제야 지금 얘네 날라간건 맞는데 어디로 날라간건지 그게 문제야 와 전략 미치겠다 이거 어디로 날라간거지 나 이거 알거든 알긴하는데 아니 중요한게 어디로 날라간거지 목.. 목적지를 알아야돼 목적지를 아 시골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로켓이 로켓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야 야 봐봐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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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시골 야 어디야 야 아 시골에 너무 아 아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날라가면 안된다고 잠깐만 살짝 로켓을 로켓을 살살 쏘세요 사살 사살 쏘세요 사살 사살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오케 착쥐 아아 이 머리 존나 아깝다 됐어 됐어 착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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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착지! 아씨 무려 아까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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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 여기까지밖에 못났는데 이거 이거 안가지잖아 여기 아 이거 내가 봤을때 오오오오! 다가 이 새끼야 화면에 찾았구요 여기 올라가야돼 여기 내가 봤을때 여기 여기 올라가야돼 이거 잠깐만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말이 안되는데 아 일본삼촌 이걸 한게 신기하네 기자는 찾았어 시골에 왜 안날라가 어어? 아 야 잠깐만 안심 어어? 아이 씨바브랩 힘이 왜 이렇게 없어 착지! 아 존나 아깝다 이거 내가 봤을때 가까이서 해야돼 가까이서 너무 멀리서 하면 안돼 요쯤에서 앞으로 가면서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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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일부 삼촌을!! 1미리 약했어 이 씨발 반전 잃는거 아니야? 1미리 약했어 한바퀴 볼께요 혹시 모르니까 1미리 반전이 있을수도 있어 12분 까지에요 안 들어가지거든요 어? 설마 설마 이 자동차를 밀어서 들어간다고? 설마 안되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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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드루룩은 안되거든요 이거는 하면 안되거든요 드루룩하시면 안됩니다 없는디 이거 안되네 왜 안되냐 이거 안되네 이거 안되네 이거 안되네 무순 지금까지 뭐야 오른쪽 와!!!!! 이 새끼 놓칠뻔했어 C블리 뭐야 야 이 새끼야 저리가 이 새끼야 뒤면 차가쳐 와 C블리 뭐야 여기 들어가지나? 와 저거 야 아까 강시 탁처럼 놓칠뻔했어 뭐야 얘네 얘네 뭐와? 이 새끼들 얘네 뭐에요? 나가 이 새끼들아 미씨놈 줄 아냐? 몇몇 찾았죠 지금? 가세요 가세요 빨리 에이 우리 출발지점 가라고 끙끙이 새끼야 뭔데? 어딨지? 숨을때가 있나? 뭐야 너 빨리 가 숨을때가 없는데 이제 이제 하나 남았네 날아가는거 아니 날아가는거 하나 남은거 같은데 네 어? 설마 이걸 가진다고? 안가진다고? 안가진다 숨을때가 없는데 아 아 날아가서 가야돼 설마 이게 안맞지잖아 몇명 찾았어요? 오렌지점 좀 와보세요 갑니다 움직이지마 좀 가만있어 헷갈린다고 오 움직이는새끼들 그냥 다 실겨갈게요 게임 안시킵니다 겁나 헷갈리게 하는거죠 오렌지점에 딱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는사람 안깁니다 제발 걸리신분들 가만히 있어라구요 아 와 안가짓는데 이게 보여야돼 있긴있나 저기 오 됐다 정확하다 이거 오! 야! 봤어 봤어 야 있어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야 진짜 있어 봤어 봤어 방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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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조건 날라가야돼 이거 무조건 날라가야돼 야 저기 무조건 있어 봤어 나 아 날라가면 우왕 끝이다 이거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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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가지긴 맞아요 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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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씨부네 여기 저런 리뷰는 와 씨부네 얘도 왜 아파져 와 충격이다 충격이다 진짜 얜 차갑고 얘도 차갑고 금태리랑 얘랑 얘랑 얘는 진짜 안보여 얘는 얘는 진짜 안보여 그리고 금태리도 안보이고요 닉맨 가림 안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탈락이고 와 2명 못찾은거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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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